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너무 반갑네요 좋은 차량 또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400만원대 SUV 세단 한번 준비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UV 같은 경우에 400만원대는 진짜 거의 없어요 정말 구하기 힘들고 또 정말 이것도 490만원이긴 하지만 이 가격도 정말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겨우겨우 맞춘 겁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SUV는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조금 더 훨씬 더 비싸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적어도 600, 700 뭐 요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SUV는 정말 힘듭니다 400만원대 제가 준비한 차량은 대략 15대 한번 이 시간에 400만원대 좋은 차량 한번 400만원 가지고 이런 이런 차량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많이 400만원대 팔리는 차량 인기차종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빠른 속도로 설명드릴게요 올란도 차량이고 컨비니언스펙 LT 등급 판매가는 490만원 주행거리가 일단 괜찮은 편이에요 11만8천키로 일단 11만키로 11만8천키로 15만키로 이하는 웬만하면 다 괜찮거든요 13년식이죠 올란도 차량 성능 점검을 먼저 볼게요 이상이 없나요? 있을까요? 매연이 4% 주행거리 대비 매연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 렌트는 없었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다만 판금 하나 이 정도밖에 없다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미세뉴 1개 1개는 오일펜 오일펜 같은 경우 저희가 수리해드리면 되고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요 경정비 그 정도는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드 상태 괜찮고 타이어 상태 중간이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미끄럼 방지 옵션, 열선 시트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일단 올란도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만 있어도 저는 아주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면 사실 것을 저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카니발 R 모델입니다 판매가는 480만원 13년식이에요 주행거리는 22만 7천키로 이 차는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참고로 20만 넘어도 됩니다 22만키로 탔어도 운행하시는데 지장은 크게 없어요 카니발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엔지 미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국성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40만까지도 많이 타십니다 22만 7천키로 아직 더 탈 수 있어요 이 차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캠핑용으로 사용하셨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좀 짰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잠도 잘 수 있고 캠핑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2인승으로 사용하셨고 2인승 캠핑카에 누유가 있었는데 누유도 수리를 해놨습니다 무려 70만원 정도 들었어요 누유 수리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사고 교환 사고는 뒤쪽이라서 판금만 있었고 이 정도면 운행하시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뒤쪽 사고 있는 걸 좋아해요 가격이 싸지거든요 매연은 5% 미세는 없고 수리는 잡아놨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경정비에 나름 관심이 있는 차 조금 그래도 나름 수리를 하고 파는 차 이런 차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런 차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사이드 스텝 시트 깨끗하죠? 그리고 따로 뭐 없어요 이것만 있고 서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넵이랑 후방 카메라 화질 괜찮죠 같이 매듭을 하신 거고 나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정도면 너무 좋죠 이어서 또 다음 차량 볼까요? 이번에는 세보레 말리부 차량 440만원 LTZ 디럭스 팩입니다 이 차량을 보도록 할게요 블랙큐리죠 블랙큐리에요 이 차량을 보면 14년식에 17만키로 휘발유 모델입니다 휘발유 이 차량 성능 점검 사고를 보니까 사고는 없습니다 도어 교환, 휀다 교환, 도어 판금 사고에는 안 들어갑니다 매연이 없죠 휘발유니까 렌트도 없고 세부 상태도 깨끗하죠 이런 차는 이제 구매하셔도 돼요 4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중형 고급 세다? 오 굉장히 싼 거죠 버튼 시동 옵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자체가 좀 많은 편이고 내구성도 좋고 가죽 시트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제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마이링크죠 마이링크 감지 에센스 미끄럼 방지 옵션들 들어가 있고 상당히 크로스 컨트롤 있고요 옵션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좀 안 좋죠 나머지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고 그리고 트렁크가 넓은 편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하이패스, 블랙박스, 메모리 2단계 시트가 들어가고 전동 시트도 같이 들어가고요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차는 상당히 고급차죠 이런 차를 440에 너무 싼거죠 너무 싼거에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차도 볼게요 이번에는 캡티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캡티바 세보레 캡티바 400만원에 살 수 있는 캡티바 400만원 퇴 490만원 프리미엄 등급 12만 5천 킬로 15년식입니다 연식 자체는 좋은 편이죠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매원은 6% 렌트는 없고 사고가 좀 있긴 있을까요? 사고에는 안 들어가지만 교환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군데 다행히도 외판 부위만 수리를 했습니다 미세누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외판 부위 4군데를 수리 안 했다면 15년식이라서 아마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비쌌을 거예요 한 570 정도까지도 받았을 겁니다 열선 시트와 전체 파킹 그런 것도 다 시세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교환이 있어도 단돈 100에서 70, 80 정도라도 싼 차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은 쥐색이에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말리부가 아니라 올류 말리부예요 올류 말리부를? 사실은 좀 안 좋긴 하지만 판매가가 고작 499만원? 17년식인데 너무 싸죠 왜 이렇게 쌀까요? 너무 쌉니다 뭔가 수상하죠? 이런 차는 한번 성능을 꼭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죠 이런 차가 아니어도 모든 차는 다 봐야죠 이상이 있다면 절대 사면 안 돼요 역시나 성능 점검을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4구가 안쪽으로 무려 골격 5개를 먹었어요 주요 골격 B랭크까지 전부 다 먹었죠 B랭크는 큰 사고입니다 퓨라우스 큰 사고 사이드 멤버 큰 사고 A랭크는 그나마 좀 작은 사고 프론트 패널 인사이드 패널 이 차는 무려 5개를 먹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겠죠 사면 안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류 카렌스라는 모델이에요 LPG라서 한번 추천을 드릴까 하고 봤는데 이 차는 사면 안 되겠죠 주행거리가 무려 29만 킬로 아무리 좋은 차라도 29만 킬로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어 같으면 안 사요 물론 차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더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만 원의 판매가가 딜러 전산에 나온 거죠 누군가는 아마 살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차를 또 빼놓을 수 없죠 400만 원대 가장 삼성차가 가장 많아요 이게 400만 원대 자 뉴 SM5 LPG 장애인 SE 플러스 등급 499만 원 11만 킬로 LPG입니다 14년식이고 일단 별로 안 탔어요 그리고 LPG가 LPG라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 차가 휘발유였다면 음 그렇게 가성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이 정도 가격되면 하지만 LPG라서 가성비가 괜찮네요 자 렌트는 없었고 사고 교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우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차는 이제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트레이드가 좀 많이 나왔고 하이어가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네비랑 후반 카메라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열선 시트 그 정도 옵션이 있고 전동 시트 있고요 이 차도 추천은 드릴게요 나쁘진 않아요 다음 차입니다 SM5 플랜티넘 이번엔 디젤이에요 디젤? 연비 자체가 14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타셔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전자파킹 옵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버튼 시동 여기 약간 까집니다 까져요 이렇게 약간 좀 까져요 온도 조절 하실 때 이게 고질병입니다 까지는 부분이 자 1.5 디젤이라서 연비는 14km 판매가는 420 14년식에 11만km 이 정도 주행거리면 또 괜찮습니다 열선 시트가 있고 출퇴근용으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출퇴근 하시는 분한테 추천 드리고 싶네요 성능은 뭐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자 매연은 고작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연 관리도 잘 하셨고 미세누도 없고 이런 차를 왜 안 살까요? 저라면 살텐데 다음 차입니다 자 올리우 프라이드 450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올리우 프라이드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해치백이에요 약간 SUV 소형차처럼 생겼지만 해치백 스타일이죠 작은 차입니다 아주 작은 차예요 연비 자체가 무려 15km까지 나오지만 어... 휘발유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한 13km까지 나올 거예요 13 정도 13, 14 디젤이었다면 더 연비가 좋았겠죠 자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스마트 연비는 한 13 정도 조용한 휘발유를 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매력이죠 디젤은 막 시끄럽잖아요 자 주행거리가 고작 69,000km밖에 안 탔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또 이렇게 해치백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렌트 있었고 49은 없지만 휴대교환 그리고 세부 상태는 어떨까요 미세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사세요 시트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오토 수동입니다 오토 에어컨이 수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휠도 좀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옵션은 많이 없지만 해치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냥 차값이 싸다는 거 다음 차입니다 케딜라 케딜라 차량 케딜라 차량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보죠 지금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약간 뒤쪽은 약간 깍두기 느낌도 나고 앞면은 굉장히 로브캅 느낌도 나고 럭셔리 등급의 중형차입니다 480만원 480만원 주행거리가 괜찮아요 수입차라서 제가 좀 고민했는데 주행거리가 그나마 짧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11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자 사고 교환을 보니까 역시나 싼 이유가 있었죠 자 교환 판금 판금 교환 교환 교환이 좀 많고 판금도 많아요 하지만 사고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드렸고 렌트도 없고 미세누가 있으면 당연히 수입차는 보면 안 되겠죠 미세누가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폐차할 때까지 쭉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3,4년 정도 3,4년 정도 쭉 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80만원 자 전동시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감지센스 크루치 컨트롤 기량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크루치 컨트롤 음성이식 같이 있죠 열선 시트 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이링크로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상당히 고급스러운 옵션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원래 메모리는 전동시트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조수석 전동시트도 있고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자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올란도 한 번 더 볼게요 LPG의 올란도 자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보레는 세보레 차량이랑 삼성 차량 그리고 삼성차는 그나마 괜찮고 세보레 그리고 쌍용차 쌍용차 20만 넘은 차는 조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정비 할 게 많이 터지면 좀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20만 초반대이기 때문에 꼭 저희랑 같이 공업사 무조건 당연한 거겠지만 같이 동행하셔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렌트 없었고 사고 교환 일단 없음 양횐다 교체는 있었고 미세누 있을까요? 없음 괜찮죠? 나쁘진 않아요 재원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대가 싸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LPG잖아요 LPG의 430 싸죠 20만 킬로 탁서도 쌉니다 재원이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재원이 나쁘지 않으니까 버튼 시동도 있어요 버튼 시동 LPG가 원래 옵션이 많이 없는 편인데 돌리는 게 많거든요 키도 꽂아서 돌리는 키가 많은데 이 차는 버튼 시동과 넵이랑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한번 같이 한 번 공업사에서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경차예요 스파크 LPG 스파크 LPG 스파크 LPG 찾는 분도 많죠 이 차량은 11만 킬로에 14년씩 475만 원 어떻게 보면 비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는 가격이 정말 안 떨어져요 이게 뭐랄까 수요가 정말 전국에서 아마 경차가 가장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렌트가 없었고 팔 때도 좋죠 팔 때도 손해를 많이 안 봅니다 사고 이력 없고 미세누이 없고 경차입니다 스파크 경차 LPG라서 연비 좋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추천을 드릴게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같이 있고요 옵션은 뭐 그 정도밖에 없지만 이 정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11만 킬로 일단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LPG고 다음 차입니다 R2 등급의 휘발류에요 13년식의 14만 7천 킬로 자 뉴 SM3 휘발류지만 국내 연비 탑5 안에 들어가는 괴물 같은 차량이죠 연비 괴물입니다 이거 거의 한 15킬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렌트는 없었고 사고 이력 없음 도어 견 하나 이거밖에 없었고 미세누이 없음 저는 이 SM7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출퇴근용으로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리가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휘발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구요 일단 버튼 시동과 열선이 있으면 저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이 차를 마음껏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동 시트도 있네요 그렇다면 보너스죠 꼭 타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뉴코란도시 검정색인데요 아무래도 SUV 중에서 뉴코란도시만큼 싼 차가 없습니다 좋으면서 싼 차가 없어요 400만원대 500만원대 600만원대 중에서는 그래도 뉴코란도시가 제일 많죠 생각보다 장고장이 많이 안납니다 그래도 하지만 주행거리 짧은걸로 가져가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쌍용이니까 13만6천키로 14년식 449만원 물론 저희랑 같이 전부다 점검 다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점검 받은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현재 상태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 빼고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재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주요 부품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밖에 체크가 안되요 이거는 이제 소모품과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소모품 교체를 해놨는지 교체를 안해놨는지 쇼바가 괜찮은지 그런건 없어요 쇼바 이런건 여기 표기가 안됩니다 뭐 그런거 활대링크라던가 그냥 간단한 것들은 전부다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랑 공업사회 같이 한번 더 가야된다는거죠 자 사고이력 황금하나 미세능이 없음 이 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뉴코란도시 인기 좋은 차종이고 검정색이라서 조금 더 색상이 좀 선택할 때 좀 강해 보이잖아요 검정색이 썰루프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 하나 있고 버튼 시동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프로토 시스템 열선 시트 옵션은 거기까지에요 검정 시트고 저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차 볼까요 자 이번에는 500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자 500만원 투리스모 쌍용차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용차는 20만 넘으면 웬만하면 안사야됩니다 16만 5천키로 거의 제가 볼 때는 요정도 주행거리가 쌍용차 구매하실 때는 턱걸이에요 그만큼 선기차에 비해서는 주행을 많이 하면 안되는 차입니다 약간 좀 시원찮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16만 5천키로가 딱 턱걸이 주행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정도를 넘어가버리면 17만을 넘어가버리면 저는 쌍용차를 아예 쳐다도 안봅니다 사실 그거는 뭐 제 주관적인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제 주관이 그런거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거 같아요 자 제 경험상 17만 넘어가는 쌍용차는 저는 안삽니다 사고교환 일단 없음 매연사포로 주행거리 대비 매연관리를 잘했잖아요 이런건 한번쯤 볼만해요 렌트 없고 미세누 없고 이런차는 내연기간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요정도 예산에서 보신다면 한번쯤 보고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죠 토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버튼 시동 없는 차도 많아서 이 차는 있습니다 중요한거죠 11인승에 버튼 시동 있는 차 열선 시트 있구요 거기까지입니다 옵션은 그래도 저는 좀 맘에 드네요 다음차입니다 올란도에요 또 올란도 460만원 이렇게 좋은 차가 아직까지 있었네요 왜 안팔리고 있을까요 15년식에 12만 3천키로 LTZ 프리미엄 등급 하얀색의 내비도 있고 버튼 시동도 있는데 이렇게 고급진 차가 왜 안팔릴까요 일단 400만원대에서는 올란도가 굉장히 고급진 차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 왜 안팔리고 있을까요 성능보면 알겠죠 성능 점검 아 역시 사고가 있었군요 매운이 6% 렌트업 썼고 사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팔리고 있었네요 펜다 단순수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는 어디냐면 프론트 펜다 한 군데하고 주요 골격 A랭크 프론트 패널입니다 여기 9번이에요 9번 프론트 패널은 가장 골격 사고 중에서 가장 작은 사고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사고가 크로스 멤버 세 번째가 인사이드 패널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일단 인사이드 패널이 먹긴 먹었네요 11번 살짝 팡금만 먹었어요 요거 때문에 조금 찜찜하긴 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안 살 겁니다 미세노인은 없고 저는 이 차량을 근데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호미력이 한 건 있었고 총 220만원 있었습니다 220만원 보호미력 요 한 건으로 같이 한 번 사고를 난 거죠 후축방 요쪽이야 전방에서 전방에서 측면으로 누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범퍼도 같이 교체를 했을 것이고 범퍼는 교체를 해도 여기 체크가 안됩니다 펜다도 교체를 했고 이쪽 안쪽으로는 큰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팡금만 했던 거네요 저는 이 차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고가 있어도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사고인데 그래도 저는 하얀색이고 400만원대에 그래도 15년식을 460만원에 살 수 있다 사고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 사고차도 좀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사고가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가격을 팍 내렸네요 만약에 사고가 없었다면 600만원 정도에도 판매가 할 수 있었겠죠 600만원대까지 축구방 감직입니다 저는 이 차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시세가 사고차니까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 그래서 이 차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컨디션까지 좋다면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유예로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